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닌자 가이덴 2 오리지날 그 막 피 나오고 막 6편 튀는 효과들은 그게 오리지날 반인데요 닌자 가이덴 2 그거 그것 때문에 액박 구.. 제가 그 그래서 액박 X.. 액박 1 X 중고로 샀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와.. 그게 완전판이거든 닌자 가이덴 완벽한 닌자 가이덴 아이.. 스택 쌓기 X나 깍쎄네 이걸.. 이걸 쌓아야되겠다 아이C.. 아이 그걸 쓰면 어떻게 병신아 아이C.. 이제.. 아이C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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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밖으로 나와.. X.. 내가 스프미컬삭 아이C.. 온결 몸사려야돼? 몸사려? 사리자 가드해, 씨발 어, 몸사려, 몸사려 괜찮아 꽝! 개새끼야 길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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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몸사려, 몸사려, 몸사려 그렇지 길 백 신중하게, 신중하게 어 나 또 두번하고 싶지 않아 꽝! 안쪽 안쪽 아냐 아, 뭐 있어? 아, 뭐 있어? 아, 뭐 있어? yesterday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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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아 잡았다 개같은 새끼 영상 뽑았다 그 다음 보스 누구야